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르세 선생님입니다. 6월 모평 분석을 계기로 그냥 모평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얘기해주고 싶었던 수능 수학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것이 어떻게 6월에 적용되었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수능까지 남은 5개월 동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을 짜는 것까지 오늘 딱 15분 강의하도록 하겠다. 잘 듣도록 자 제목 첫 번째 제목 수능의 비밀을 선생님은 수능 수학의 키워드라고 정했는데 수능이 시작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다른 과목은 몰라도 수학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난이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연계율이 높아졌다 낮아졌다만 했지 실제로 수능 수학이 우리에게 원하는 키워드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20년간의 기출문제를 다 풀어도 돼 20년 전했거나 1년 전했거나 똑같다는 얘기야 그 안에 들어있는 수능 수학의 키워드는 딱 3가지인데 이게 바로 수능 수학의 비밀이다. 봅시다 자 첫 번째 본질적 개념인데 수능 수학에는 그냥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본질적 개념이 나와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 선생님 저는 개념은 됐어요. 개념이 어떻게 됐는데? 라고 물으면 교과서에 수학적 정의가 있고 그 정의를 설명하는 증명식을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해서 2점, 3점짜리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됐어요. 근데 4점짜리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응용할 차례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수능에 나오는 개념을 알았다라는 건 본질적 개념이라는 선생님이 이름 붙인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고 본질적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증명식을 이해했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왜냐하면 잘 생각해야 돼 교과서에 정의된 수학적 식이 발견될 당시로 돌아가 보면 수학자가 어떤 현상을 살펴보고 살펴보다가 자연현상이든 뭐든 간에 물리학전 현상이든 살펴보고 살펴보다가 어느 순간 앗! 하고 떠오르는 영감 그 영감을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게 바로 수학적 정의인 거야 그 현상에 대한 분석이라는 거지 그 분석, 그 영감 그것이 바로 그 수학적 정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뜻 본질적 개념인 거야 근데 그 영감이 떠오르는 순간에 수학자의 머릿속에 흐르는 그 논리를 우리한테 그대로 설명해 주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고등부 교과 과정의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꿔놓은 거야 조작해 놓은 거라고 그게 바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증명식인 거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증명식을 이해하는 건 기본이지만 기본 자세지만 그걸 이해했다고 해서 이 수학적 식이 주는 본질적 개념을 알았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본질적 개념은 뭐냐? 그 식이 주는 뜻 그 식이 발견될 당시에 수학자의 머릿속에 흐르던 논리를 안다 그게 바로 본질적 개념을 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수능 수학에 왜 본질적 개념이 나오냐라고 물을 수 있잖아 그치? 그냥 개념이 안 나오고 왜 본질적 개념이 나와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 그런데 출제위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수능을 내는 출제위원들은 전부 대학 현직 교수들이야 수학과 교수들이라고 그분들은 매일매일 수학자들의 머릿속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그 수학이 발견되는 당시 그 해석 그것을 매일매일 연구하고 그리고 수학의 역사를 바꾸는 새로운 수학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학적 식을 보면 그분들의 눈에는 그것이 밑에 있는 증명식과 함께 보이는 게 아니라 수학자가 그것을 발견하던 그 논리와 똑같은 논리로 그 식이 갖고 있는 뜻이 보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내는 수능 수학에는 본질적 개념이 즉 수학자가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논리가 흐르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 알아야 돼 내가 본질적 개념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럼 나는 몰라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수능 수학의 첫 번째 비밀인 거야 반드시 본질적 개념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본질적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한 풀이법을 선생님은 개념적 접근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어느 평가원 교수님의 유명한 말이 있어 최고난도 문제의 목표는 말이야 모르는 놈은 10분만에 풀고 아는 놈은 1분만에 푸는 거래 그 아는 놈이 아는 것이 뭐겠냐 그게 바로 본질적 개념이고 그것을 이용한 풀이법 개념적 접근법이라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선생님 그러면 제일 어려운 4점짜리는 개념적 접근법으로 풀까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수능 문제는 2점짜리부터 본질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적 접근법으로 풀어야 돼 왜냐하면 수능 수학을 어떻게 내는 거야? 한 달 동안 감금당해서 내는 거야 한 달 동안 감금당한 교수님한테 1번을 출제하시오라는 명이 떨어졌을 때 1번 계산 문제 내? 금방 내고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 1번 문제가 나의 자존심이고 거기에 모든 철학과 본질적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기출문제는 2점짜리부터 다르다 기출문제 2점을 다 모아서 한번 풀어봐 달라 2점, 3점, 4점 모두 본질적 개념을 이용한 개념적 접근법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마지막 키워드 수학적 언어의 이해라는 거 이게 없으면 이게 없으면 우리가 어떤 한 문제를 풀 때에 그 문제가 담고 있는 본질적 개념을 이용해서 개념적 접근법으로 풀기 위해서 문제를 읽는데 말이야 여기에 무슨 본질적 개념이 들어 있는 건지 알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까야 돼 껍질을 까야 된다고 문제가 주는 조건식을 잘 읽어서 내용을 이해해서 까서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적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껍질 까기가 잘 안돼 그 껍질 까는 작업이 뭐냐면 조건식이 콜 힌트이기 때문에 수학적 언어를 이해해서 저게 나한테 뭘 알려주려고 하는지 말 뜻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껍질 까는 건데 그게 수학적 언어의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문제 풀 때 그 실전에서 수학적 언어의 이해가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개념을 읽을 때부터 어떤 수학적 정의를 읽을 때부터 그것이 나한테 주는 식의 뜻 말 뜻을 느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본질적 개념을 공부한다 이 콜 수능의 비밀을 해결한다 이거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요게 비밀인데 말이야 이 수능 수학의 키워드 3개가 모평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B형 문제를 예제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잘 봐 자 요게 B형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30번 문제 두 단계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되는 적분과 미분의 통합 문제야 자 두 개의 해설을 써놨어요 정확히 해설이 안 보여도 상관없어 기출 해설에 가서 확인하세요 비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두 개의 해설 중에 이 빨간 박스 친 게 1단계 그리고 2단계 1단계는 적분 2단계는 미분으로 결론을 내리는 건데 두 해설을 비교할 때에 두 번째 해설은 그 1단계 부분이 현저하게 축소된 짧아진 게 보이지 맞아요? 보입니까? 자 이거보다 훨씬 짧아져 어디 이렇게 짧아졌지? 꼼수인가? 편법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한 줄로 끝나 한 줄로 30번 문제가 뭔지 알지? 이 장황한 것이 한 줄로 끝나 어떻게 풀었길래 한 줄로 끝나? 선생님이 이용한 건 적분이 시작될 때에 적분의 아버지인 아르키메데스가 포물선과 직선이 이루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논리를 쓰면 그게 우리 교과 과정에 어떤 공식으로 들어 있어? 그 공식을 공부할 때 사람들이 학생들이 증명식이 아니라 아아 라고 받아들였으면 그랬으면 이 문제를 보자마자 아아 아르키메데스의 그 논리 그걸 쓰면 한 줄만에 풀린다고 본질적 개념이 들어있는 문제다 1단계 적분을 본질적 개념으로 그리고 2단계를 미분으로 풀면 이런 단계, 두 단계 이상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되는 문제들을 풀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단계별로 줄여야 돼 단계가 여러 단계가 들어가 있는데 그 단계마다 풀이가 길어지면 하다가 지치거나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잊어먹게 된다거나 또는 실수가 많아져 그 단계, 단계를 컴팩트하게 줄이는 방법은 가장 적합한 풀이를 이용한다 그게 뭐냐? 그게 출제 의도에 맞는 풀이 그게 바로 개념적 접근법 본질적 개념을 이용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해설에 보시면 이렇게 짧게 한 줄로 끝내는 거 반드시 기출 해설 30번에서 확인해봐 이게 바로 본질적 개념을 이용한 개념적 접근법이다 알겠어요? 모르는 놈은 10분, 아는 놈은 1분 이런 차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해설 자, 이번 6월 모평의 특징 중에 두 단계 이상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된다 단원 통합, 개념 통합 문제가 나왔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야 이것도 필기하면서 들어 첫 번째 특징인데 그 두 번째 특징이 어떤 거냐면 자, 요게 B형 27번 문제인데 마찬가지 두 단계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돼 근데 그 두 번째 단계의 정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 본질적 개념 너무 중요한 적분의 역사를 바꾼 적분에서 이게 전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정적분의 기본 정리가 들어 있어 그래서 적분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미분에서 푸는 정적분의 기본 정리인 본질적 개념을 쓰는 거고 근데 그 본질적 개념을 쓰기 이전에 여기서 보이는 또 하나의 6평의 특징이 있어 자, 두 번째 6평 특징 6월 모평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였냐 그 본질적 개념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프를 좀 가지고 놀아야 된다는 거 여기 보시면 그래프의 선대칭 이동 특성을 사용하면 치환적분법이나 적분을 주구장창 하지 않아도 그냥 한 줄만에 내가 원하는 Ft라는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이것도 기출해서 확인해 이렇게 본질적 개념 그 문제의 기본 아주 근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래프를 좀 가지고 놀게 한다 이과생들은 올 여름에 반드시 그래프 가지고 노는 걸 알아야 된다 어떤 뭘 알아야 되냐라고 한다면 지금 불러줄 테니까 적어 그래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 어떤 함수는 선대칭 특징을 가지고 있지 어떤 그래프는 점대칭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어떤 그래프는 주기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것이 정적분이랑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이미의 어떤 그래프가 평행 이동 당했을 때 선대칭 이동 당했을 때 점대칭 이동 당했을 때 확대 또는 축소 이동 당했을 때 이 네 가지의 이동 특성이 일어났을 때의 정적분과 통합되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해야 된다 어렵겠지 그래서 올 여름에 특강으로 선생님이 그래프의 특성과 그래프의 이동 특성에 대해서 이과생 이거 모르면 최고난도 문제들을 맞추기 힘들고 100분 안에 모든 걸 풀고 검산하기 힘들어 최상위가 되기 위해서 원점수 100점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그래프에 관련된 특강을 찍어서 메가캐스트에 올려줄 테니 올라올 때마다 확인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걸 올려주겠다 그래서 6월 모평의 그래프와 비교해서 그래프 문제랑 비교해서 이것을 사용하면 얼마나 빨라질 수 있었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지난 수능에도 너무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라 그래프 이동 특성 특강으로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고 2번 문제의 특징 이과생은 그래프 갖고 놀아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거 그래서 실제 이거 방구대우신 문제 28번 기억하지 28번 문제를 식으로 풀면 이렇게 풀어 이렇게 많이 풀었더라고 그치? 근데 이거를 그래프를 이용하면 이렇게 푼다 왜 그래프를 이용하냐 그래프를 이용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이과생에게 중요한 소양인데 말이야 그래프를 이용하겠다라고 접근하는 거 왜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용하겠다라고 판단했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수학적 언어의 이해가 있어 잘 봐 지금 여기에 잘 안 보이겠지만 분수부등식 g의 x-2분의 f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정수 x를 구하라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그때 오른쪽에 그 1 그걸 동그라미 1이 뭐냐 둘을 나눴는데 나눴는데 1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물은 건 분모 분자의 대소비교하라 이 뜻이야 맞아 부정식을 풀어라 가 아니라 두 함수를 그려놓고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대소비교해 분자가 더 작으면 1보다 작을 거야 아 1이라고 하는 그 수학적 언어 그냥 단순히 1 그것이 나한테 지키는 게 나눴는데 1보다 커자가 위아래를 대소비교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래프만 그려내면 위아래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정수들을 체크해내면 그 안에서 바로 답이 나온다 알겠지? 이게 더 실수가 없을 거냐 이게 더 실수가 없을 거냐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프이면서도 수학적 언어의 이해 알겠습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는 세 개의 키워드가 주요 문항 속에 들어 있다라는 거 이건 어떤 수능을 가지고 선생님 이것도 그러면은 어떤 비밀이 있는지 한번 해석해 주세요 이 문제들은 그 비밀 어떤 거에 적용이 된 건지 어떤 거에 어떤 비밀이 이 문제에 적용이 된 건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수능 문제 평가 문제는 확인해 줄 수가 있어 그거야 수능이 안 변했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저 세 개의 키워드 내가 갖고 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선생님 본질적 개념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요? 개념적 접근법은 어떻게 연습해야 되나요? 수학적 언어의 이해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문제 풀 때 껍질 벗기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줄 텐데 마지막으로 예제가 하나 더 있네 보니까 이거 행렬 문제 한 잔소리 하나 하고 가야 돼 이거는 키워드에 대한 잔소리가 아니라 수능 비밀에 대한 잔소리가 아니라 지난 3월에 6월 아니 지난 3월에 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 속에 A형 B형의 평가 목표와 학습 방법 이 주어져 있었어 그 학습 방법 보면 8가지의 학습 방법 A형 B형 각각 주어졌는데 평가원에서 이렇게 공부하라라고 학습 방법을 가르쳐줬어 근데 그 학습 방법 속에 가장 많이 나왔던 선생님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요 지금 새벽 3시거든 그래서 자꾸 혀가 꼬여 근데 혀가 꼬이는 거 감안하고 그냥 선생님의 내용만 들으세요 알겠죠 그 A형 B형의 학습 방법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지시어가 바로 개념 원리 법칙이었어 개념 원리 법칙 개념 원리 법칙을 이용해서 연역적 추론을 하시오라는 지시어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이 문제가 잘 봐 행렬의 4점짜리가 우리는 진입한적 문제가 나와주기를 기대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6월 목표형 특강도 진입한적 문제를 했잖아 그런데 진입한적 문제가 아니야 무슨 문제야? 거듭제곱을 추론하는 문제야 그런데 거듭제곱 추론 문제치고는 조건이 되게 특이해 그게 뭐냐니까 가 A세제곱이 2다 나 A-2의 역행율이 존재한다 어 이건 행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잖아 진입한적 문제를 탈탈 털면 나오는 딱 두 개의 주제가 그거잖아 곱셈에서 교환법칙 보건대 이거 아니면 역행율이 존재해 이 두 개가 만들어내는 실수와는 다른 연산 법칙 그거를 조건으로 준다고 그러니까 얘는 진입한적 문제랑 진배가 없어 그냥 진입한적 문제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추론을 시켰을 뿐이야 고로 개념 원리 법칙으로 우리가 행렬의 연산에서 약속한 그 연산 법칙에 의해서 연역적으로 추론을 하면 왼쪽이 실제 6번의 거듭제곱을 해본 사람들 선생님이 실컵했어요 보고 깜짝 놀랐어 아 이렇게 풀 수가 있구나 학생들은 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조건 자체가 예사롭지 않잖아 저 조건을 가지고 연역적 추론으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이게 뭔 소리인지 알고 싶으면 A형 B형 공통 문제지 이건 A형은 아마 이게 단답형으로 나왔을 거고 B형은 이렇게 오지선다형으로 나왔지 그죠? 완전히 똑같은 문제니까 가서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 고로 개념 원리 법칙으로 연역적 추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수능에서 중요한 건지 발레를 그냥 막 발상한다거나 막 집어넣어 보고 판단한다거나 이런 거에 앞서서 연역적 추론이 안 되면 그것도 필요하지 기납적인 것도 필요해 하지만 그에 앞서서 늘 우선되어야 되는 건 개념 원리 법칙에 의한 연역적 추론으로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평가원이 시키는 건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하는 본질적 개념을 가지고 개념적 접근법을 통해서 그걸 아우르는 수학적 언어의 이해의 연습을 통해서 수능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랬어 수능 수학의 키워드 그게 비밀이야 그리고 6월 모평에 실제로 적용된 걸 봤어 풀이가 되게 달라 나는 과연 어떤 걸 선택할지 한번 생각해봐 그죠? 피곤하니까 자꾸 기르게 되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 이제 어쩌라고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본질적 개념을 내가 수학자가 아닌데 어떻게 아냐 방법은 있다 5대 실천강령을 알려줄 테니 잘 보세요 유치하게 5대 실천강령 자 이것을 지금부터 수능까지 반드시 지킨다 라고 약속하는 학생들만 들으세요 지금부터 알겠습니까? 이걸 하면은 우리는 수능 원점수 100점 수학 가능하다 요고 선생님이 입시설명회 때 얘기를 했었어 사실은 6월 8일 경희대에서 했었던 입시설명회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 참석하지 못한 학생 또는 온라인에 올라온 뭐 있죠? 그거를 보지 못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좀 길어 그래서 요약 정리해서 알려줄 테니 보세요 자 1번 너희가 하는 게 맞다 글씨 보여요 읽어줄게 너희가 하는 게 맞다 이게 뭐냐면 자 빠르게 얘기할게 3분 남았어 카운트다운 선생님 오프라인의 학생들이래 선생님 저는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근데 20년간의 기출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그 기출문제 풀다가 수능 보러 가게 생겼어요 선생님 그것만 풀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 괜찮다 기출문제를 풀면서 되게 불안해 하는데 그게 답이야 왜냐하면 교수님들이요 이제는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해 더 이상 낼 게 없대 20년 동안 낼 거 다 낸 거야 그들의 머릿속에 흐르는 수학자의 논리와 똑같은 그 본질적 개념을 이미 다 냈어 20년 동안 그러니까 기출문제 안에 내가 배워야 되는 본질적 개념은 다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럼 다른 문제들은 거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오직 본질적 개념을 배울 수 있는 문제는 기출문제밖에 없다 어? 그리고 개념적 접근법을 훈련할 수 있는 문제 기출문제밖에 없다 그래서 20년간의 기출문제를 열심히 푸는 거 그게 맞다 그러니까 불안해 하지 말고 하세요 불안해하면 공부 안 된다 공부는 정신이 하는 거잖아 정신이 불안하면 어디가 누가 공부를 해 정신이 불안해도 일은 잘하거든 하지만 정신이 불안하면 공부를 못해 니네가 하는 기출문제 해석 맞으니까 열심히 풀어 단 이전부터 다시 풀어봐야 돼 선생님 이 기출문제는 내가 너무 많이 풀어서 이제 완전 외워버렸어 라고 하더라도 다시 풀어야 되는 거야 왜? 그땐 그냥 풀었잖아 지금은 뭐가 본질적 개념인지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 오케이 자 니네가 하는 게 맞다 기출문제 해석하는 건 맞으니까 자신감 있게 기출 풀 때 기출에 집중해서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나를 따르라 굉장히 부끄럽지만 오르세 선생님을 따르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주변의 경험자를 따르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5개월 동안 열심히 기출문제를 푼다고 해서 본질적 개념과 개념적 접근법과 수학적 언어의 이해가 될 거냐 그 무기가 완전히 내 손에 들어올 거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지 우리는 평범한 학생이기 때문에 19살 학생의 머리가 수학자의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수년간 수학을 연구하고 수능 수학을 연구해서 분석해서 본질적 개념과 그 키워드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경험자를 따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라는 뜻에서 나를 따르라라고 표현한 거야 알겠지 힘들면 수학뿐만이 아니야 국어 수학 영어 전부 다 힘들면 그 가장 본질적 개념을 잘 알려줄 것 같은 선생님을 따라가야 돼 그래야 효율적이고 안전하다 우린 지금 불안하거든 그죠 자 세 번째 자 1번 2번이 혼자 기출문제를 풀든 기출문제 해석을 배우든 기출문제 하나를 100번을 분석해라 라는 뜻이라면 3번 그래도 100문제를 한번 풀어라 반어적인 표현이야 수학은 한 문제를 100번 푸는 거잖아 분석하고 분석하고 분석하는 거잖아 근데 그것만 하다보면 기출문제만 풀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져서 새로운 문제를 보는 게 되게 두려워져 새로운 문제를 읽었을 때 수학적 언어를 받아들여서 껍질을 까야 내가 알고 있는 본질적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텐데 그 껍질 까기가 안돼 두려워 새로운 문제를 보는 연습이 안돼 있으면 그래서 기출문제 풀고 나면 EBS 교재 풀고 다른 타 문제제 풀고 충분히 껍질 까는 연습까지 해서 수능보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데 기출문제를 열심히 해석하고 풀면서 분석하면서 주말에 지금부터 1월 이번 주 1월부터 당장 시작해 주말에 모의고사를 한 해시 꼭 보자 모의고사 한 해시 그 모의고사가 좋은 문제로 구성되어 있든 아주 지저분한 문제이든 상관이 없어 내가 연습하고 싶은 건 그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껍질 까는 연습을 하고 싶은 거야 수학적 언어를 이해하고 조건이 주는 힌트를 받아들이는 그 연습을 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기왕 하는 김에 10시 반에 일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시간을 정해서 하자고 왜냐하면 수능을 10시 반에 보잖아 10시 반에 늘 내 머리가 내 세포가 다 수학적 사고를 하게끔 습관적으로 만들어주자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요일 오전 10시 반 늘 파이널 모의고사를 한 해시 푼다 뭘 연습하는 거다 껍질 까는 연습을 하는 거다 새로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 똑같은 시간대 수능장에서 수학시험을 볼 때 전혀 당황스럽지 않게끔 해가 저 정도 뜨면 난 늘 첫 번째 장을 넘기는 몸이 기억해서 전혀 당황스러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수학문제를 풀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 일요일 오전 10시 반 그래도 100문제를 한 번 푸는 거 오케이 이해지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4번 세모를 없애라 자 이 얘기는 선생님이 한 번 3월 학평 해설하면서 했던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 세모가 뭐냐면 빨리 얘기할게요 본인의 책꼬지를 뒤져서 풀었던 문제집을 펼쳐봐 그럼 거기에 꼭 세모가 있어 그게 뭐냐 처음에 풀 때 틀렸어 어 왜 틀렸지 다시 풀어봐 맞았어 그러면 세모를 치지 그 순간이 굉장히 기쁜 순간이야 왜냐하면 선생님께 여쭤보지도 않았고 해설지를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다시 풀었으니까 어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야 라고 위안을 삼지 근데 문제집에 그러한 세모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입시 성공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건 하나가 빠져있는 사람들이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간절함이라는 거야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봐 평소 문제집 풀 때 세모 만드는 사람들은 수능 날도 세모 만든다 수능 끝나고 나와서 세모 친다고 아 위안이 될 것 같아 엄마 아는 문제였는데 틀렸어 위안이 될 것 같아 인생이 바뀌어 수능 날 만든 세모는 인생이 바뀌어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요 1년에 2만 문제나 3만 문제를 풀어 그럼 2만 3만 문제 속에 그 해 수능 30문항이 없을 수가 없어 신유형에 해봐야 1년에 한두 문제 나오거든 내가 푼 2만 문제 안에 수능 문제 30문제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능 보고 나올 때 이런다고 아는 거 틀렸어요 실수했어요 당연하지 아는 거 틀린 거 맞아 근데 왜 아는 걸 틀렸을까 내가 갖고 있는 수학적 지식을 왜 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수능 문제를 풀고 나왔을까 왜 나는 수능 날도 세모를 치게 됐을까 실수 한 번 해서 세모 치면 어떻게 돼 인생이 바뀌어 대학이 바뀌어 꿈도 접어야 돼 실수 한 번 했을 뿐인데 그렇게 가혹한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럼 과연 여러분이 수능 날 실수 한 걸까 아니야 이런 말 들어봤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무서운 거야 평소 1번 2번 3번 하면서 기출문제 풀면서 일요일 날 모의고사 풀면서 아 풀어내니까 해야 되니까 그냥 해 흐리멍텅한 정신력으로 지금 이게 얼마나 구구절절한 간절한 순간인지 모르고 그냥 해 흐리멍텅한 정신력으로 하니까 머릿속에 있는 수학적 지식을 사용을 못해서 틀리는 거야 근데 그 흐리멍텅한 그 태도 그게 바로 매일매일 내가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완성시키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 문제를 대한 태도가 결국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대로 똑같이 가서 수능 문제 30문제를 풀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 평소에 세모가 있는 간절하게 문제를 풀지 않는 흐리멍텅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능에서도 세모를 만든다고 그래서 우리는 세모를 없애야 돼 어떻게 없애냐 매 순간순간 간절해야 돼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수능에 나올 뻔해 근데 수렁 보러 가기 전에 지금 나한테 마지막으로 풀어보라고 준 문제야 그렇게 간절하게 구구절절하게 하루에 공부하는 13시간 동안 13시간 정도로 공부를 한대 수험생들이 가만히 앉아서 그 13시간이 그 중에 단 1분 1초도 무의식에 버려지는 시간 없이 꽉 채워서 구구절절한 간절함으로 채워졌을 때에 그 하루하루가 그대로 수능 날 하루가 되어서 간절하게 구구절절하게 내가 가진 모든 걸 이용해서 수능 문제를 풀고 나올 수 있는 거야 이건 수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주아주 무서운 질서가 뭐냐면 수능 끝나고 수험생들이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선생님 이제 어느 학교 붙었어요 라고 행복하게 말할 때 말이야 굉장히 무서운 건 매 순간 그 간절함으로 죽도록 노력한 학생들이 결국은 수능 대박이 나고 입시 성공을 한다라는 거 그거는 그 학생을 계속해서 지켜본 나만 선생님만 알 수 있는 비밀인 거야 그게 오케이 자 세모를 없애라 라고 썼지만 좀 멋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간절함을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 매 시간 1분 1초 하나도 버려지지 않는 구구절절한 간절함으로 순간순간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러울지라도 순간순간 나를 이기는 고통이 올지라도 그 고통을 이긴 사람들이 수능 날 승리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알겠어? 자 다섯 번째 기도하라 기도를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저 세모를 없애기 위해서 매 순간 간절히 공부해야 되는데 우린 19살이잖아 우린 연약계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그거를 매일매일 지키기 힘들어 이게 왜냐하면 어느 정도 느낌이 드냐면 하루를 꽉 채워서 간절하게 공부하잖아 그러면 잘 때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워 나 오늘 너무너무 폭풍같이 치열하게 공부하잖아 그럼 내일이 무서워 왜냐면 내일도 그렇게 죽도록 공부하는 그 고생을 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야 그 정도 느낌이 들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린 기도해야 돼 종교가 있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뭘 기도해? 선생님이 기도문을 만들어줄게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출발할 때 책상에 앉아서 기도해 오늘 하루를 공부하는 시간 동안 단 1분 1초도 버려지지 않고 꽉 채워서 간절함으로 구구절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보낸 사람들은 집에 와서 다시 기도해 오늘 하루를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 부어서 보냈으니 서울대 연고대 내가 원하는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럼 이루어질 거야 왜냐하면 기도하면 이루어져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진짜 꼭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축도록 노력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우주가 움직여서라도 도와줘 니네가 살면 알게 돼 살아보면 알게 돼 그 종교가 그런 거잖아 처음에 일곱 명이 기도를 했어 옆에서 보니까 일곱 명이 기도하니까 그 일곱 명은 뭔가 잘 돼 우리랑은 달라? 그럼 나도 기도해야지 점점 사람들이 불어나 이게 전 세계로 퍼진 거 그게 종교잖아 그게 기독교고 그게 불교인 거야 알겠어? 우리 할머니가 아침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거 할머니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할머니 집안은 망해? 그럼 할머니가 기도를 했겠어? 우스갯소리지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건 통계야 구전되어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종교적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괜찮아 간절히 원하고 죽도록 노력하고 기도를 해 그러면 온 우주가 여러분들은 도와준다니까 움직여서라도 그게 현대물리학의 양자 역학인데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다 할 수 있습니까? 5대 실천강령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생하세요 어이로는 1번째로 응원합니다 하얀 świ